체년금 1만원 지금 당장 실현하라 비정규직 철폐 지금 당장 실현하라 비정규직 철폐 지금 당장 실현하라 비정규직 철폐 지금 당장 실현하자 철폐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 십자 철폐 십자 실현하자 철폐 십자 실현하자 철폐 십자 실현하자 비정규직 철폐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철폐 십자 실현하자 철폐 십자 실현하자 정국은 비정규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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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기계 양식은 철폐싱이 안가다 비정규직 철폐 철폐 십자 실현하자 학교 비정규직 전구직파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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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계약치는 모기한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전표하라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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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모기계약치는 전구직이 아니다 비정규직 전표하라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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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계약치는 평생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지금 당장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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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행 노동자에겐 노동자발 관리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노동자발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동자발 관리 지금 당장 보장하라 노동자발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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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에서 부딪히 가겠습니다 소년문 여러분 오늘 보셔야 말이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